어떤 부분은? 어떤 부분은? 어떤 부분은? 빠진 부분은? 진실 여기 왔어요? 네. 지금 좀 면이 가신 이유가 있어요? 스트립터였어요? 네. 그런데요? 어쩌다가 느끼는 일을 이용해도 될까요?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 있는 것 같은데? 네. 그런데? 한 2년 전 병원에 가. 난 모르잖아요. 아니 어떻게 그걸 기억했어요? 그냥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봐줄 마음도 없었는데. 다 안 배우고 있어서. 지금 끊었어요. 하지만 나가서 피었잖아요. 몰래. 병원에 가까운 공원에 간 거였죠. 네. 저도. 음. 네. 언니랑 비슷한데요. 아무래도. 앨리스가 사람을 홀린다는게. 정말 홀리려고 홀리는게 아니라. 제가 너무나 많은 매력이 있어서.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. 아무래도. 내가 그렇게 매력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. 항상 부담되고. 항상 걱정은 되는데. 너무. 재미있게. 음.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크게 거부감은 없었어요. 아무래도. 나이도 이제 24살이고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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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예전일에선 좀 알 것도 알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크게 거부감 없더라고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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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íp. 제가 아직은 좀 더. 하하하하 것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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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ING.